아크 서바이벌의 부패시간을 초기화하는 꿀팁 스카 안녕하세요 에스크입니다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의 부패시간을 초기화하는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지인분으로부터 알게된 정보를 가지고 저도 배우고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크 서바이벌에는 부패시간이 있는 많은 아이템들이 존재하는데요 날고기로부터 각종 음식, 브루, 케이크, 키블 등등 모두 다 부패시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알들과 네임리스 독소, 와이번 우유, 크리스탈 등등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해버리는 아이템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부패가 얼마 남지 않은 아이템들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독소나 와이번 우유, 알들의 경우 그것을 구하기가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은 부패시간을 초기화하는 이 방법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서버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템이어야 하는데요 서버이동을 한 번 했다면 부패시간이 존재하는 아이템들은 서버이동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일부 아이템의 경우 서버이동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개가 1스택인 알등의 경우에는 한 번 이동하면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우선 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알들의 부패시간을 초기화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패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알들을 인벤토리 창으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서버가 저장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버가 저장되면 알들을 다른 서버로 옮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다른 서버로 서버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버이동을 하게 되면 리스폰, 태어나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때 리스폰하지 마시고 태어나지 마시고 다시 초기화 화면으로 돌아가주세요 그 후에 자기가 출발했던 알들을 옮겼던 서버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이디 정보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러오기를 한 후에 기존 서버에서 리스폰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벤토리 창을 열어보면 부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알들의 부패시간이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가 얼마 안 남은 아이템들의 부패시간을 초기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이동하려던 이동하던 서버가 닫히게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쾌적한 서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그럼 이번에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슥바